AWS에서 새해 첫 무료 교육으로 온라인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우드와 AW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제 주식,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AWS 클라우드에서 코드를 돌려보셔서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클라우드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의 용량이 부족할 때 사진을 구글 포토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곳에 저장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즉 우리의 스마트폰 자체 용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떠다니는 구름의 정보를 저장하듯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를 빌려서 내 사진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는 단순히 저장 공간을 빌리는 것 외에도 가상화된 컴퓨터 자체를 원하는 사양만큼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통째로 빌리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특정 기능만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선두주자는 아마존 웹서비스 줄여서 AWS인데요. AWS에서는 빌려줄 수 있는 수많은 컴퓨터가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서버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있어서 여기서 원하는 만큼의 자원만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웹서비스를 하나 운영한다고 했을 때 서버용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클라우드가 있기 전까지는 소규모 회사나 개인도 이런 서버 컴퓨터를 직접 사서 운영을 해야 했는데요.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비싼 장비를 사서 설치하고 세팅도 해야 되고 서버가 열받으면 안 되니까 온도 관리도 해줘야 되고 웹사이트 사용자가 늘어나면 서버를 더 사서 추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등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가 등장한 이후로 초기 비용이 하나도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원하는 만큼의 컴퓨터 자원만 빌려서 사용할 수 있고 빌린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유연하게 자원을 더 많이 빌렸다가 줄였다가를 손쉽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버 관리나 보안 등 복잡한 것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엄청 편해졌죠? 그래서 자체 서버를 운영하던 기업들이 대부분 클라우드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점점 더 발전을 하였습니다. 요즘 클라우드는 단순히 컴퓨터 자원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AWS의 유용한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라이트 세일입니다. 보통 AWS를 처음 접하고 서버를 빌린다고 하면 EC2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초보자들의 경우 EC2는 설정해야 할 게 많아서 접근부터 어려울 수 있고 잘못 관리하게 되면 과금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C2가 가장 범용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이긴 한데 라이트 세일은 초보자도 훨씬 더 직관적으로 서버를 열 수 있고 정해진 규격의 월정액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처음 클라우드를 경험해보시는 분들이 시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AWS 람다입니다. 람다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데요. 서버리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서버리스 즉 서버 컴퓨터를 빌리지 않고 그냥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기 원하는 특정 코드만 올려놓으면 그 코드가 동작할 때만 서버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4시간 돌아가는 서버를 빌리고 서버 환경 세팅을 하고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세팅 및 관리에 대한 노력도 들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원하는 코드를 원하는 때에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람다를 이용해 주기적인 크롤링 등 코드가 계속 동작할 필요 없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잠깐 돌아가는 코드를 실행시키기 매우 좋겠죠. 세 번째로 아마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람다의 데이터베이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에는 24시간 돌아가는 서버를 빌려서 거기에 DB 엔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오로라를 활용하면 바로 서버 없이 DB만 간단히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됩니다. 게다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DB 저장 용량이 그에 맞추어 확장되어 처음부터 큰 용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AWS의 유용한 서비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유용한 AWS 얼른 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입문자라 처음 AWS를 시작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AWS에서 새해 첫 무료 교육으로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라는 온라인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쉽게 시작하기 위한 기초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의 구성을 보니 흥미로운 강연이 보이는데요. 순서 파괴라는 거꾸로 일하기 방법론 들어보셨나요? 책으로도 나와있고 관련한 많은 아마존 인터뷰들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할 때 벤치마킹하는 아마존의 유명한 일하기 방법인데요. 오프닝 연설을 통해 아마존이 전 계열사를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혁신시켰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오프닝 연설 후에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 입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트랙인 AWS 기본 이야기에서는 개발자나 기업의 IT 담당자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4대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인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보안,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AWS 전문가가 함께 입문 수준에서 자세히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EC2는 초보자가 설정할 게 많아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트랙에 EC2 시작 방법도 알려주는 강연이 있네요. 또 앞에서 보여드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알려주는 강연도 있고요. 사실 요즘 워낙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아서 혼자 알아보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인데 클라우드 필수 서비스들의 기초 개념도 잡고 시작 방법도 영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한 점은 전문가들에게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트랙인 AWS 잘 활용하기에서는 AWS를 보다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숨은 꿀팁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천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키텍처 서비스 활용 방법도 있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요금이 과금되지 않도록 팁을 알려드리는 비용 최적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잘못 관리하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죠. 아주 중요한 강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분들을 위한 AWS의 특별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AWS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강연을 통해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AWS 서비스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오전이랑 오후 두 번 반복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시간이 겹치는 강연들은 오전 오후 나누어서 원하시는 대로 돌려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모든 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료로 기초 개념을 이번에 알아본다면 어디 가서 클라우드 기본은 할 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시작을 최신 클라우드 공부로 지식을 쌓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가오는 1월 20일 목요일에 하니 스케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